스윙! 크게 매수를 해봤던 노시완 원아구를 선택합니다 노시완 포인트 앞으로 스윙은 과감히 타구는 멀리 노시 환상적인 타구가 당장 무너트립니다 넘어갑니다 그랜드슬랩 역전 한화이글스 지금은 거의 들어 누웠어요 그렇습니다 이글스의 4번 타자 노시완 한화이글스 노시완의 개인통상 두 번째 말로는 진짜 노시완 선수가 투격 이후에 중심을 잃고 거의 돌아 누웠어요 그렇습니다 와 이수윤 노시완 선수! 오늘 경기에 들어가기 전에 플랜을 레타석을 들어간다고 치면 레타석 다 타이밍 절대 늦지 않기 위해 모든 공을 앞에서 친다고 생각하고 계획을 세우고 딱 들어왔거든요 근데 또 만루 상황에 기회가 와서 좋은 타구로 연결된 것 같습니다 현진 선배님이 백승을 앞두고 있었고 또 야수들이 좀 도와줘야 그게 또 이뤄낼 수 있는 거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뭐 안타가 되더라도 다이빙 하나 더 해주고 이렇게 마음을 가지고 들어갔는데 잘 된 것 같습니다 유형 선수야 이제 무슨 제품 하셨어요? 소고기 한 번 사야 될 것 같습니다 아 아하하 아하하 감사합니다.